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전략팀장입니다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분석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임을 참고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고바이오랩이라는 기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는 348150이 되겠으며 현재 시각 1월 19일 오후 2시 3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바이오랩이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 같은 경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이 약간 중복될 수 있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사업과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이란 인간 몸의 서식하며 공생하고 있는 미생물인 마이크로바이오타와 개념의 합성어인데요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의 수는 순수 인체 세포수보다 2배 정도 많고 유전자 수는 100배보다 많기 때문에 이런 미생물을 빼놓고 인간의 유전을 논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제2의 개념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시장에 관심과 집중을 받는 이유는 마이크로바이옴은 유익균과 유해균이 생성되는 원리와 질병 간의 연관 등을 분석할 수 있어 신약개발 및 불치평치료법의 연구에 폭넓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지금 4%대에 하락을 하고 있어서 많은 주주분들 너무 힘들어 하실 텐데요 지금 이틀간 보시면 지수 자체를 보시면은 코스닥의 지수 자체를 보시면 이틀간 크게 하락하였음에도 고바이오렉 같은 경우에 잘 버텨준 모습이었는데 오늘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20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은 하락하고 있는 이유로는요 제약관련 기업들이 업체 섹터들이 지금 약세를 보이는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관한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상승했는데 그 이제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딱히 특별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금 40일 이동 평균선에 지지를 받고 바로 오늘 반등을 주었습니다 원래 장 초반에는 더 급하게 깊이 하락을 했었는데 다행히 40일 이동 평균선에 걸리면서 바로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될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형성해 주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지금 보시는 이 구간처럼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해 주다가 어느 정도 모멘텀이 나와주면 상승을 해주는 이런 패턴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느 정도 최고점 신고가를 세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깊이 조정을 받은 모습이고요 이 구간에서는 박스권을 형성한 이후에 주가를 다진 이후에 다시 한번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러가지 바이크로바이옴 신약들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지금 건선, 염증성, 질환성, 천식,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임상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건선 같은 경우에는 이상 승인을 받아서 지금 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이제 임상에 들어간 신약들의 결과가 나올 때마다 모멘텀을 받고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임상에 들어가지 않고 아직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신약들도 많기 때문에 아직 모멘텀은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지수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주세수가 약 1.3% 정도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20일 이동 평균선의 지지를 깨지게 된다면은 아마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여기 구간에 이 구간에 박스권만 깨지지 않고 잘 버텨준다면은 다음 모멘텀 발생 이후에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그렇게 큰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내일 주가의 변동을 한번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고바이오랩에 관한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도 제가 2,3일에 한 번씩은 계속해서 리뷰를 하고 있으니 고바이오랩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주가 변동폭이 컸을 때는 저희 AP투자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그에 따른 정보 오더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게 되면은 상단에 이제 AP투자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링크를 클릭하여 들어가게 되면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라이브라고 깜빡거리는 카테고리를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번주에 추천했던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4일 목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오전 7시 39분부터 실시간 리딩을 시작했으며 실시간 리딩은 이제 미국 증시 시왕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9시가 되면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추천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번주 목요일에는 KLN 그리고 ATACTN 그리고 TPC글로벌 이렇게 세 종목이 추천이 나갔습니다 추천이 나갈 때는 이제 매수가,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되며 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이제 실시간으로 리딩 해드리고 있고 또한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대처를 실시간으로 리딩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원가입하지 않으신 분들도 들어오셔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구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